구독운데두구 어 뭐.. 독을 써야겠다 무조건 독이 필요할 거야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바로 지 impacted 그리고 오늘 마이크가 불 작동으로 종이님과 벙어리 종이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종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종입니다 종이님이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되기 때문에 원래 종이님하고 찍기로 약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종이님을 초대했고요 안녕하세요 종이님 아 책팅을 쓸 수 있네요 아 기모어때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낙타 럭키블럭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판타스틱한 몬스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럭키배틀이 좋을 수가 안나와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재밌게 럭키배틀을 진행해봅시다 갑시다 이게 낙타럭키블럭인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낙타가 좀 많이 나와요 낙타 개질해요 낙타고기 먹어봤어요? 아 맞다 메르스 하니이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자 갑시라 뭐 나왔어요 님도 거기 나왔어요? 똑같네요 갑시라 그건요 쓱 오오 뭐야 오 깜짝이야 아니 이거 신노기 포획이 아니에요 시노기가 흐흫 흐흫 아 이제 럭키블럭키블럭키리 해자고 만뇨 어 스읍 아니 드십쇼 드십쇼 예 마음껏 드십쇼 사라락 오오가 이거 뭐 스읍 이거 뭐 여죄우니 너무 좋아요 종이님 네 그쵸? 자 비콘 위에 숟가락이 먹습니다 쓱 하 쓰레기 쑥 쑥 아 이제 안당해 어 안당해 우리는 이제 너한테 안당해 안당해 어 아 죽이면 터지는거였구나 아 기모 뛰어구만 와우 어허 스포지 까지 야 이거 럭키블럭게 해자구만 어 요새 계속 해자팩만 나와요 어? 아니 종이님은 무슨 이런걸 전하고 계세요 어허 아 몬스터 애자 오케 인조 와 저 팔 돌리기 역시 유연합니다 로봇파우더 팔 돌리는게 거의 비트박스신 비트박스 자 스물다섯개 슥 촛불샷 어 뭐야 여의봉 아니 이건 여의봉 어 뭐야 뭐에요 그거는 이것도 있어 아아악 어 오늘 그거 어 오늘 그게 저희의 하이라이트 무게가 되지 않으니까 예 기대됩니다 자 23개 남았습니다 종이님은요 저 슥 아 장미꽃 어 아 미안해요 저기있어 어 님도 어차피 TNT나왔네요 아 님도 TNT나왔던데요 어 님도 TNT나왔던데요 아 아니네 여깄네 제가 한번 까보죠 와우 아 드세요 예 님꺼니까 둔필없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오오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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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구요 아 빵 나왔습니다 빠앙 흑 아 흑 앙 앙 앙금 띠 자 그 안에서 한번 까봐야되요 잘 보세요 금과 금 사이에 슥 아아아아아아아아 쓰레기 자 한번 종이님꺼 봐볼까요 보너스요 아 럭키블러 오 다이아몬드브로 게이르 오오 아 쓰레기 아아 쉣 오 뭐에요 슈퍼맨 오마이갓 슈퍼맨 슈퍼맨 흐니 슈퍼맨 오오오 슈퍼맨의 블레이드 만장홀드기 아 즉삼 몬패드를 시작했어요 즉삼 몬패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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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아니구요 갑시다 아 아 슈퍼맨 도와줘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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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메 오 케이크왕자야? 자 오 이거 뭐야 우와 고객이 고객이 38 어머 오케이드 어 다이자 야 이거 굉장히 해제팩인데요 어머나 흐흫 야 이거 개 혜자야 이거 우어 슈퍼맨 cris 엘 에일리안 비침 임 우하기 슈퍼맨 나는 고객이 고객이는 왜 왜 오지말 grabbed 요 아 왜 그러시오 으하ㅏㅏㅏPhone 자 3개 남았구여 우와 이곳은 바로 연복을 여의봉이라고 바르메 종님! 이게 뭔지아세요? 보이세요? 에어어어어어어어어 아aciones beleza 갑니다 다시 아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강합니다 자 두개 자 일단 쓸데없는거는 다 상자에 집어넣읍시다 자 좀 집어넣고 오 비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큐블로 아! 크리퍼! 우와! 뭐야 이거! 조개님! 조개님 어딨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오 크리퍼 농산이었어 하지만 소 arbe 들어와 자 이제 몇개 남았어요 종이님 야랑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까세요 제가 한번 본 볼 judgement 아! 오늘 갑옷은 적 있는걸 사용해야 하니까 무조건 무기랑 갑옷은 오늘 상점에서 파는걸 사용하기로 JOHN 견적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없어요 오 뭐야 와 즉석 보호파티엥 저어 뭐야 뭐 럭키오비에서 럭키 블러 자 온거야? 아 도바 자 베리 럭키블러 아 쓰레기 자 얼럭키블러 아 아 저 자식이 저기 아니 왜그러세요 뭐야 아아 나 방에 묵지마 아 쓰단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언너키블럭 쓰읍 오 마지막 언너키블럭 아 따서 닦았습니다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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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저는 자 다깝기 때문에 템을 좀 적려고 쓸게요 안쓰는거는 좀 집어넣고 어 굉장히 맑기 때문에 뭐 오늘은 해저팩입니다 거의 그냥 버려도 되어야 자 돼지고기 버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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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다했습니다 종이 지문이요 아 럭키 치이킷 아 아 곡괭이 아 곡괭이 노끼에 어 여의보까지 아 잘가요 잘가요 내 사랑 오 아 베리 럭키데 아 베리 럭키데 이게 떠났답니다 아 역시 운이 없는 네 일단 스포 포인트 좀 하세요 자 저는 일단은 상점을 좀 다 하셨어요? 자 일단은 지금 상점이 안 눌리기 때문에 한번 서버를 달았다 달았다 올게요 자 갑시다 이제 상점이 눌릴 거예요 아 되죠 자 일단은 저는 스포지를 바꿔주고요 해저팩으로 에메랄드 524개 자 옷을 좀 구매하고요 오늘 저 보스의 형식 그리고 아 잠시만요 네드웨이별 아 넷 조인예 서서서서 어머나 호흡한 세상에 황금사각하지 못한지 당신은 멋진 남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선불드리죠 뚜루루루루룩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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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가 예겟죠 오늘은 저 보스의 형식으로 만들었기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아 잠시만요 아 저기 보드 있잖아요 내꺼 ζt 어 전 보드타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치킷abouts쩍 ち오 blub utches 나쁜짓을 하미언 에 에 거의 이게 진흙공이죠 자 참치라 어허어 어허어로 좆구만 좆구만 하되ㅜㅜ 거의이게 진울공기죠? 자, 갑시다! 으우오와... 오어어! 좋구마아! 좋구마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냐? 아어! 뭐야! 어, 뭐야!! 오 방금, 아아.. 아 아우!!! 이거 오작동이 조심할구만요 어 교인이 한번 타보실래요? 오케이... 으아핳핳 야 이거 못갖고 들어가? 개빡치고 말지 아냐아냐 탁 칼쓰니만 화장실인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거지 아 갖다 버릅시다 부셔졌어요 자 갑시다 자 하여튼 오늘 원조 진호와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진호와 과거의 진호의 한판승부입니다 종인회 근데 과거의 저는 거의 극혐입니다 한번 보시면 할거에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원조 진호 1 와우! 어 일단 뺍시다 어 멀미가 걸려요 원조 진호 펜지님들 때문에 멀미가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원조 진호 2까지 설하했습니다 자 원조 진호 2까지 설하했습니다 아 조길래 뭐해요 도와줘요 일단 여기다가 엄청난 엄청난 입냄새로 예 좋아 너도 독걸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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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료를 두드려 펴볼게 아 이거 좀 쉽구만 그쵸 이거 좀 많이 선완되겠는데? 어 그쵸 어 오늘 좀 어 생각보다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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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선완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 워밍으로 두마리만 가겠습니다 네 처음처럼 허앗 어 근데 좀 세네요 데미지는 어 빨리 도와줘요 어 오호 포이디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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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역시 자 보셨죠 여러분들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번째 라운드 몇마리 갈까요 조길래 한번 말씀해주시죠 4마리 4마리씩 갈까요 4마리 그니까 각자 2마리씩만 삽시다 자 10마리요 10마리 설치 좀 무리야 우리 거의 그냥 하다가는 걔 두드려봤습니다 먼저 지내수 네 자 그러면은 갑시다 조길래 빨리 도와줘 좋았어 너도 독이라면 거래만한 독독독 도로로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어 이거 황금상관없고 어 조심해요 멀미나 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일단 너를 망치로 해모샷 해모샷 와 개아파 형이네 막대기있잖아 막대기 머리 정져버려요 빨리 한명 벌려 아아 저기 나 드디어 맞으세요 나 쫓으세요 던져요 던져요 어 좋아좋아 어 진영을 허트리 어 좋아좋아 어 야 그거 좋아 어 진영 허트리기 지르고요 자 도고로 도고의 수술줍니다 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엉덩이 샷 엉덩이 부비부비샷 허아 자 원조지러 죽어라 원조지러 헤디샷 현재 그리고 럭키배틀웨이 지전중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만 지금 좀만 참아주세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추억의 배 아닙니까 자 일단은 흐트려야 되는 장소를 따라서 종인이 한명 맞춰요 제가 이쪽 맞겠습니다 흐앗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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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쉬운데요 생각보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3마리씩 갑시다 4마리씩 갑시다 8마리 콜 갑니다 아이 종이님의 목소리를 편지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8마리 아 근데 10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원더지노 원더지노 좀 세긴 세 솔직히 인정하시죠? 역시 지노긴 지노야 거의 럭키배틀 때 저 때까지 럭키배틀 초창기인데 레전드 되죠 거의 레전드인데 역시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지 겨드랑이랑 냄새가 지지긴 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전화하자 신호기로 신호기로 예 예 예 이야 조개들 일단은 좋아요 조개들 좋아요 버텨 좋았어 오케이 한마리 한마리씩 오 멀면 지리구요 오 좋아 엉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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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다 여기 갑시다 좋아 엉뎅이 좋아 좋아 어이 어이 오케이 다시 황금상 하나 먹어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저는 안으로 파고있네 조개님 아파물이야 조개님 여기다 독을 써야겠다 무조건 독이 필요있어요 독을 먹으면 걸어놔야지 그래도 좀 아프기 때문에 원진으로도 와 근데 얘 진기개거인거 같아 개무서워 알아라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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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와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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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ocietal 자 목숨이 2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 남았을 distance 저는 이제 마지막 목숨이에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목숨 2개라고 similarity는 2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목숨입니다 ㅅㅓㅏㅓㅇ ㅆㅉㅔ 오어우어어 진짜 게 아파 죽인의 저 이거 죽으면 혼자 깨해야 되요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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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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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포터 아 맞아 나 여기있다 어 불망망해 불망망해 오케 불까지 어 불망망해 나이스 오케 세마리 어 저 갑박 깨지겠는데요 잠시만 어 컨트롤일게 컨트롤 컨트롤 오케 불로 이제 뒤지고 망치로 아 망치씨앗 오케 마지막 한마리 어 아니다 갑시다 어 이거 풀피야 조심해 좋아좋아 야야야 종이 한마리 밀어요 어 종이는 나 죽을거같애요 종이는 종이니 한마리샷 종이니 마무리 지어요 좋았어 끝나 푸슥 좋아 가자 어 이제 끝났네 어차피 마지막 지로야 주워라 지로야 취야야 하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클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원조 진호도 역시 현진호한테는 안됩니다 칼라우스 진호에게는 안됩니다 구독자 8만명 진호에게는 안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종이니아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럭키멘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암 뿅 어 깜짝이야